이 아이가 일어나는데 새끼를 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가 나오다 말았어요. 여러분 형이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. 막 도망다니니까. 어디로 가서 잠적하고 안 나타나. 어 저기 있다. 감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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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을 때 어떻게 하면 딱히 스컷을 해가지고. 동네 분들은 다 아시나 봐요. 처음에는 얘는 알아요. 이런 다른 줄 고양이 같지 않고. 아기를 낳으면 항상 와요. 와갖고 들고 와갖고 애기들 갖다주고 그걸 7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. 개verew 좌우 ело 음악 음악 성격 양양아 이리 와. 내 아기 아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피네 만약에 걸렸다면은 머리 쪽에 걸렸을 거예요 골반에 머리가 딱 걸리게 되면 목을 누르니까 태아가 사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면은 또 출산이 안 돼요 안에 있던 태아도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엄마 그 얘도 폐결증이라든지 어떤 질환이 염증에 감염이 돼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계속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요? 가능성이 있어요 저 위험한 상황 같아요 현석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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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부터 한다 그만 마침내 아멘 아 아 아 아